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TV의 애니한이에요. 오늘은 우리 태민이와 함께 내 맘대로 폼케이스에 와서 우리 슬라이미도 만들고 폼케이스도 만드는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네! 예! 자 먼저 재료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찾아보세요. 1번! 1번은 바로 물풀! 그 다음에 2번은 물! 이거 물이에요? 이거 소다 물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가 붙여있어. 이거를 놓으면 슬라임이 된대요. 자 먼저 1번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1번을 다 뚜껑을 열어서 이거 안 열어줘요. 열어줄게요. 안 열어주시는데? 자 그럼 물풀을 넣어줄까요? 자 물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쫙 넣어주세요. 쭉쭉쭉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 물풀이 점점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짜고 있지? 자 이렇게 다 짰다면 어! 마치 물풀이 흉덩이같이 됐네. 터트려주고 이제 2번 소다물을 넣어야 되는데 태민아 이거 봐봐. 이거만큼 남기고 내야 되는데 쭉 조금 더 해야겠다. 쭉 조금씩 쭉 숟가락으로 이제 섞어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살살 살살 살살해야지 기포가 안 차가지고 기포가 차서 물방울이 들어가면 안 예쁘게 되겠지 그냥 클리어 슬라임을 만드는 거 같아. 와 태민이 진짜 천천히 안 돼. 조금 빨리 해도 될 거 같아. 두 두 이렇게 섞이고 있어. 너무 빨라지? 너무 빨라? 태민이는 진짜 기포가 많이 안 생겼네? 한 방울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열 열 다 일단은 많이 저어주는 게 중호예요. 많이 많이 저어줘야 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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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민아 이거 봐. 에이 우와 이거 봐. 잘한다 너.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걸 살살 넣어줘야 된다고요. 오 드디어 클리어 슬라임을 자 이제 용기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또 손반죽도 중요하거든. 아하 달라붙어. 자 이렇게 달라붙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액티베이터를 손에다가 뿌리면 돼요. 손에다가 액티베이터를 뿌리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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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완벽하게 다 떼고 얘도 슬라임이 됐어. 우리 손에 달라붙은 슬라임. 하하 희민이 보이나요? 희민아 잘 만들었다. 이야 거울 같은 유리 같은데 유리? 그치? 자 내려놓고 한번 바쁜 걸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슬라임을 꺼내세요. 어 자 바쁜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크게 옆으로 늘리는거야. 옆으로 늘린 다음에 파악 옆으로 크게 늘린 다음에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으윽 오 쪼끄맛게 됐다. 그치? 세민이 슬라임은 근데 되게 쫀쫀하다. 나는 떡이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는 파츠를 다 먹을 건데요. 자 이 빈통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파츠로 예쁘게 슬라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더 예쁘게 꾸미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민이는 세민이는 어떤 슬라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우 슬라임 파란색이랑 하늘색만 넣고 있어요. 우리 세민이는 컨셉이 하늘색, 하늘색 슬라임인가라. 됐다. 저의 컨셉은 먹는 거. 예쁜 디저트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도 있어. 이거는 맨 위에다가 하나 올려줄게. 아 스마일도 올려줄까? 어 핑크하고 빨간색도 살짝 별을 좀 넣어야겠어. 별 이 별 빨간색 딸기 그 다음에 빵도 넣고 나는 맛있는 케이크로 다 할 거야. 보라색 케이크도 넣고 이야 태민이가 가지고 온 것은 왠지 다 파란색이고 예쁜 민트색인 것 같아. 애니안이 가지고 온 것은 핑크핑크 맛있는 디저트입니다. 다 핑크잖아. 나는 얘를 이렇게 벌써 예쁘죠? 짠. 보너츠도 올리고 쿠키도 넣어야지. 쿠키도 넣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넣고 그 다음에 도넛 빨간 딸기 나는 디저트 나라예요. 디저트 나라. 맛있는 케이크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달콤 달콤 슬라임 완성! 파랑파랑 나라에 오 예쁘다. 예뻐. 왜 이렇게 되게 예쁜데? 오 예쁘다. 태민이 가지는 컨셉이야? 아니면 파랑 나라야? 파랑 나라? 저 캡틴 아메리카도 올려주고 캡틴 아메리카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 태민이의 파랑파랑 나라의 캡틴 아메리카 두 명이 지금 저기 휴가 왔나봐. 그치 놀러 왔나봐. 오리도 살고 있고 여기에 파랑파랑 나라에 휴가 온 이 오리들 귀엽다. 오 태민아 너무 예쁜 거 아니야? 태민이 게 더 예쁜 거 같아. 점점 디저트가 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서 태민이보다 안 예뻐졌어요.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으로 예쁘게 구며봤는데요. 누구 게 더 예쁜 거 같아? 감독님이 누가 이겼는지 알려주세요. 이긴 슬라임은 과연 태민이 슬라임이 이겼습니다. 태민이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태민이 승리자에게는 핸드폰 케이스도 꾸밀 수 있는데 태민이가 원하는 대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섞어보자. 예쁘다. 태민이는 어때? 오 진짜 예쁘지? 난 엄마가 더 예쁜 거 같아. 태민이는 엄마가 더 예쁜 거 같아? 고마워 사랑해. 자 태민이 것도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행원 캡틴 아베리카와 오리가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게 클리어 슬라임에서 수영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쁜 슬라임을 완성해봤습니다. 예이! 자 다음은 두 번째 배결입니다. 바로 버터 슬라임 만들기인데요.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humour. 사랑이가 좋아? 하나, 둘, 셋, 넷 점점 버터 슬라임이 완성되고 있어요 저는 손에 묻어도 그냥 손만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안달라붙고 있어요 오 이거 봐, 엄청 달려있는데? 자 이제 색깔 골라러 가도 돼 자 태민이의 색깔을 골라주세요 2번! 1번! 태민이 색깔의 1번이라면 저는 2번! 클레이가 들어갔죠? 파란색 클렌즈를 가서 섞어주겠습니다 클레이를 섞으니까 엄청 예쁜 핑크색이 됐어요 태민이도 파란색이다 완전 예쁘죠? 쭈욱 쭈욱 액티베이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좀 핑크해지는데 아주 오 드라임이 완성이 됐네요 엄청 예쁘다, 이거 봐 봉신 봉신? 이렇게 이불같은거 같아 이불같은거 같아, 태민아? 그런거 같아, 약간 여기 위에서 자도 될거 같아 태민이랑 같이 버터 슬라임도 완성! 이렇게 4가지 슬라임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태민이가 아까 이겼으니까 우리 같이 이번에는 폰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폰케이스 만들기로 출발! 자 태민아 이제는 우리 폰케이스를 꾸밀건데 예쁜거 하나씩 골라줘 아 이게 태민이 꽃, 엄마 꽃 혜윤이 노랑꽃 해줄까?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민이가 골라온 폰케이스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태민이가 본드를 다 짰고요 이제 우리가 가져온 거를 여기다 붙이는거야 알았지? 응 붙여주세요 왕관은 어디다 꽤? 걔도 예준이 태민이 딸기에요? 무지개도 한번 여기 붙여보자 무지개 해도 돼요? 태민이하고 나 여기 써요 어디 어디? 여기 됐습니다 자 폰케이스 완성! 태민이가 만든 폰케이스에요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이거를 딱딱하게 굳혀올게요 태민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응 저도요 태민이랑 같이 슬라임도 만들고 이 폰케이스도 만드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예쁘죠? 태민아 태민이가 만든거 마음에 들어요? 응 엄마도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